유명을 밝히고 12월 6일 수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수요 초대에서 오늘 사단법인 K-아트 국제교류협회 허숙 이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 21회 부산국제아트페어 후에 1년 만에 인사드리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게 바쁘게 보냈습니다. 바쁘게. 왜냐하면 올해는 외국전을 좀 많이 했어요. 아니면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이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처음으로 아랍쪽으로 한번 그림을 내보고 싶어서 두바이 전시도 한번 해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던 외국 전시를 꽤 하다 보니까 바빴습니다. 국제적으로 바쁘셨네요.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올해가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이라서 오늘 사실 무명을 밝히고의 허숙 이사장님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분을 같이 모셨거든요. 직접 좀 소개해 주실까요? 지금 인도의 인코센터는 K-아트 파트너이기도 하고 인코센터? 네. 여러 가지 특별한 인연을 가진 센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 나오는 것보다 라티 자퍼가 나오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데 혼자 떨렁이 나가라 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오늘 저는 옆에서 그냥 강념으로 오늘 주인공은 라티 자퍼한테 모든 질문을 인도에서 K-아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한국 위에서 굉장히 우리 미술만 지금 연결되어 있지만 무용, 음악, 모든 걸 다 해요. 그 다음은 태권도 뭐 하는 거 직접 들으시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인도 인코센터 라티 자퍼 원장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마스테. 자 먼저 인사부터 해 주시고 인코센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My name is Dr. Rathi Jafar and I am the director of Inco센터, the Indo-Korean Cultural and Information Center in Chennai, India. The center was set up in 2006 as a unique model of corporate support for the arts. The center is supported primarily by TVS Motor Company and Hyundai Motor India along with several small and medium Korean and Indian companies based in and around Chennai. My chairman is Mr. Venu Srinivasan and he is the honorary citizen of Pusan and the venerable Subul Sunim is his teacher. Inco센터 works with local, regional and national partners in Korea and India to strengthen the intercultural dialogue between Korea and India through performances, exhibitions, workshops, residencies, collaboration and research, Korean language teaching as the King Sejong Institute in Chennai, wellness courses in Taekwondo, Soe, Minua, Korkoji, yoga, as well as information provision. Through our work, we aim to discover, engage, and connect to celebrate the similarities and respect the differences between our two ancient yet modern nations.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저는 인도의 첸나이라는 도시에서 Inco센터라는 한인문화원을 운영하는 라티 자퍼원장입니다. 저희 센터는 예술에 대한 기업 지원에 독특한 모델로 2006년에 설립되었는데요. 또한 저희 센터는 주로 TBS 모터스 컴퍼니, 인도 현대자동차, 그리고 첸나이 및 인근 지역에 본사를 둔 여러 한국 및 인도 중소기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 TBS 모터 컴퍼니의 스리리빠산 회장님은 부산의 명예시민이시기도 하시고, 또 선생님으로는 수불스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공연, 전시회, 워크숍, 레지던시, 그리고 협업 및 연구를 통해 한국과 인도 간의 문화관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인도의 현지, 지역 및 국가 파트너와 협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첸나이에 위치하여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 태권도, 서예, 민화, 꽃꽂이, 로가 등 웰네스 강자들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저희는 고대와 현대의 두 국가 사이에 유사점을 기념하고 차이점을 존중하기 위해 발견하고, 참여하고, 연결하는 것을 보려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라띠자퍼 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인도의 TBS 회장님이 부산의 명예시민이시고, 또 수불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있는 그러니까 상좌 개념이네요. 유불상좌. 인코센터하고 케이아트가 언니고, 인코센터는 동생, 여동생. 아, 언니와 동생. 이미 이제 제주도 전시도 같이 또 다녀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떠셨는지요? 제주도에서 한국 인도 수교 50주년 행사를 된 원인은 인코센터와 제주대학과 MOU를 했어요. 또 제주대학과 문바이는 JJ스쿨과 MOU를 했었고, 그 다음 또 제주대학과 푸네 국립대학하고 MOU를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MOU가 바탕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 이번 4월 달에는 신이바삼 회장님께서 제주대학의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세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의미가 제주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수교 기념으로서는 크게 제주도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잘했고, 또 제주도에서도 너무 신경을 썼고, 제주대학에도 신경을 썼고, 그 다음에는 또 그 그림을 보고 수교된 기념으로, 또 인도 멀리서 그 팜플렛을 전자로 보고, 그림도 주문도 들어오면서 제주도 작가들한테 기운도 넣어주고, 굉장히 좋았어요. 라피자포도 또 한국 그림을 직접 또 사가지고 왔어요. 기념으로.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애를 다지는 모습들이 좀 특별했고, 이제 우리 부산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시작을 그렇게, 인코센터도 이번에 제주대학하고 MOU를 했어요. 그 모든 다리 역할을 K-ART가 한 거죠. 그래서 서로 한국하고 인도하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주도 행사는 굉장히 멋졌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어떠셨는지 우리 또 라티자포 원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of promising contemporary artists from India and Korea, 25 artists from each country, and it was co-presented by Inco센터 K-ART, International Artist Exchange Busan, and the Jeju Cultural Center celebrates this 50th anniversary of Indo-Korean relations. 이번 전시회는 예술이 국가, 언어, 문화를 넘어 강력하게 연결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였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인도와 한국의 각 국가별 25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유명한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요. 또한 이번 전시회는 인코센터와 K-ART의 국제작가 교류, 부산과 제주문화예술진흥원 등이 한인수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공동주최해왔습니다. 이 전시는 제주에서의 첫 전시로 앞으로 우정과 예술 교류의 아주 길고 의미 있는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한국인도수교 50주년인데요. 부산국제아트페어와 함께하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This is a very important step in our committed aim to promote, deepen and meaningfully strengthen the intercultural dialogue between India and Korea. BF is a very important platform and K-ART a very valued partner. We hope through this specially curated exhibition to present some of the most promising young emerging contemporary artists from across India. May I place on record our sincere thanks to Madam Hosuk and K-ART for providing this very special platform to showcase emerging artists from India to artists, art lovers and collectors in Korea. 저는 인도와 한국 문화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심화하며 의미 있게 강화하려는 우리의 열성적인 목표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국제아트페어는 매우 중요한 플랫폼이고 K-ART는 저희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저희는 특별히 기획된 이 전시회를 통해 인도 전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떠오르는 신진 현대 작가들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인도의 신진 작가들을 한국의 예술가, 예술 애호가 및 수집가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플랫폼을 제공한 허수 이사장님의 K-ART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을 이 자리를 비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사장님께 감사드린다는 아까 언니 동생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본격적으로 2023 부산국제아트페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12월 7일 저희 부산국제아트페어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일이 중요합니다. 항상 첫째 목요일 그래서 외국인들이 날짜를 만나면 요일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첫째 목요일 우리 학생예술축제도 첫째 토요일 이렇게 정해져 있듯이 우리는 목요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50주년 행사 기념으로 한국 작가 25명, 인도 작가 25명 특별히 선별돼서 큐레이터가 곧 7일에 들어옵니다. 아주 국가적으로 유명하신 큐레이터가 들어와서 그분이 아마 도선트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 들으시면 참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는 특별히 선보이는 게 이 기념전을 통해서 변시지 선생님 작품이 기획전으로 20점을 선보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변시지 선생님은 화랑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예전부터 선생님 소신이 계셨기 때문에 항상 갤러리에서 볼 수 있는 데는 제주도 서귀포에서만. 왜냐하면 자기 난 동네에서는 언제든지 전시를 해도 된다. 그 위에는 전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 작품을 이번에 50주년을 기회를 삼아서 부산 시민들이나 모든들이 아마 보러 오시리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많은 질문도 받고 또 많은 그것도 보고. 이번에 저희들도 크게 한 가지 배운 것은 선생님 작품에 온다 보험. 작품 보험들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린 가격이 예전에는 호당 가격으로 했지만 선생님 작품은 굉장히 귀해요. 그 옛날에는 큰 작품을 안 했기 때문에 100호가 다 합해봐야 10장 미만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00호 정도 되면 호당 계산이 아니라 엄청나게 비싸고. 그러니까 10호 이하는 좀 많고. 1호 2호는 종이로 된 작업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유화 작업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이번에 선보이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각 외국에 소개해야 될 작가들도 선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25일은 첸나이 바이오닐. 원래 우리 비엔나레라고 붙였다가 바이오닐로 스펠일은 똑같는데 스펠링하는데 발음상 바이오닐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보통 비엔나라면 시나 도시에서 하려면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우리가 비엔나를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오해를 할까봐 이번에 발음상 바이오닐로 바꿔서 3월 달에 준비를 지금 라떼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헤대 백스코에서 열리는 2023 부산국제 라트페어. 직접 가서 보시는 게. 그러면요. 예전에는 선정 작가들이 부스를 사오시는 분이 100분 정도 하셨거든요. 이번에 반을 줄였어요. 부스를 안 팔면 또 안 되니까 50분 팔았기 때문에 남을 전부 다 초대로 다 했기 때문에 볼거리가 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50주년 행사로 다른 기획과 여러 가지 했으니까. 그리고 또 김창완. 네. 산울림 노래하시는 분이 또 그림을 일요일 날 또 사인회도 있고 행사가 있습니다. 보러 오시면 순수한 아티스트끼리 모여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유니세프와 함께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봐주시는 게 저는 제일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인수교 50주년이라서 지난 10월에 이미 인도에서 한국미술특별전 열렸다고 들었는데요. 그 성과 함께 올해 부산국제 라트페어에서 특별전시가 열려서 더 뜻깊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It is important to regularly hold such exhibitions which showcase contemporary artists and emergent current techniques and trends from both countries. In partnership with K-Art, we hope to continue co-presenting such exhibitions regularly in Korea and in India in order to deepen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for artistic expression from both countries. 현대 작가 및 양국의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K-Art와 협력하여 양국의 예술적 표현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심화시키기 위해 한국과 인도에서 정기적으로 이런 전시회를 공동 개최하기를 바랍니다. 네, 라테 원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있는데 인도 현지에서 한국의 문화예술 또 부산국제아트페어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all things Korean. Music, dance, drama, visual arts, fashion, cosmetics and food. With the explosion of Korean content via OTT platforms, especially during the pandemic, this interest in Korean culture has exponentially increased. And in terms of visual arts, BF is certainly getting recognized as a very important annual art event. We are delighted to gradually increase the presentation of Indian artworks at BF. Thanks to the support from K-Art. 현재 한국의 음악, 춤, 드라마, 시각예술, 패션, 화장품, 음식 등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OTT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시각예술 측면에서 부산국제아트페어는 확실히 매우 중요한 연례 예술 행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K-Art의 지원 덕분에 부산국제아트페어에서 인도 예술 작품의 전시가 점차 늘어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로 K-Art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인도에서는 이런 아트페어, 미술 작가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직거래 미술 시장이 활발한지 또 우리 라티 원장님께서는 직거래 미술 시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We have the annual India Art Fair on a regular basis in New Delhi. There are brisk sales there with booths by well-known Indian galleries as well as galleries from abroad. There are also commercial art fairs in cities like Mumbai. The city of Kochi hosts the large-scale Kochi Muzuris Biennale once in two years. And there are also several art auctions led by experienced auction houses such as Saffron Art and Pundol Art Gallery. And there is a large network of independent galleries across India who promote and sell Indian artwork. The art market in India is growing well with interest in both established and emerging artists. Inco Center is a non-profit, non-commercial space. But we work actively in bringing to the notice of art collectors and the general public about artists from both countries whose works are exceptional and worth collecting. We are in New Delhi as a national art gallery of industrial art fair on a new Delhi. We are in New Delhi as a local art art fair. We are in New Delhi as a local art festival. We have a few main libraries of the outdoor art fairs and also in the를ittal art fairs in 그리고 인도 전역에는 인도 미술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대규모의 독립 갤러리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인도의 미술시장은 기존 예술가와 신흥 예술가 모두에 대한 관심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코센터는 비영리 기업이지만 저희는 미술품 수집가와 일반 대중에게 예외적이고 수집할 가치가 있는 작품을 보유한 양궁 예술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무명을 밝히고 수요 추대해서 2023 부산 국제 아트페어 소식 함께하고 있는데요. K아트국제교류협회 허숙 이사장님 모시고 있고요. 또 인도에서 오셨습니다. 인코센터 라띠자퍼 원장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인도의 인코센터에서는 한국과 어떤 계획을 함께 펼쳐나가고 싶으신지요? We plan to continue with the following by strengthening the meaningful partnership that we have with K-Art and through our newly formed partnership with Jeju National University and th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tudent exchange programs to create and nurture interest in the arts from a young age and provide a platform for meeting and exchanging ideas with students from Korea. small to medium-sized exhibitions at the gallery at INCO센터 to support emerging young artists from India and Korea. large-scale biennials in Chennai and probably Mumbai with established and emerging Indian and Korean artists to celebrate Indo-Korean artistic exchange and deepen networks in both countries. support for residencies in both countries to share best practices between Indian and Korean artists, ceramics, sculpture, painting, mixed media, and writers. and structured language programs with support from the King Sejong Institute Korea from the beginner to advanced levels to encourage further studies in Korea at our partner institutions. 앞으로도 K-Art와의 의미 있는 파트너십을 더 강화하고 새롭게 인연을 맺은 제주대학교, 부산외국어 대학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년기부터 예술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한국 학생들과 만나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학생 교환 프로그램과 인도와 한국의 신진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코센터 갤러리 중소규모 전시회 개최 및 인도 한국 예술 교류를 기념하고 양국의 네트워크를 심화하기 위해 Chennai와 Mumbai에서 인도 및 한국 예술가들을 대규모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것과 인도와 한국의 예술가와 작가 간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 양국 레지던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생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트너 기관인 한국 세종학당의 지원을 받는 구조화되어 있는 언어 프로그램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한국에서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다양한 계획들 바로 인도에 있는 인코센터에서 또 갖고 계신데 우리 허숙기 사장님도 앞으로 이제 인도 인코센터하고 어떻게 할지 아까 언니, 동생이라고 하셨는데 여러 계획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인코센터와 케이아트는 신진, 즉 학생 프로그램을 더 중요시 여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가들은 이미 갤러리라든지 신진을 발굴하고 나면 모든 갤러리에서 그 신진들을 또 추천해 가기도 하고 하니까 저희들은 지금 학생예술축제라든지 그 학생 공무원은 46년, 7년 되겠네. 그것을 내년에는 좀 더 확장시켜서 부산만 했던 것을 이제 이번에는 오는 학생들을 서울로 이제 KTX를 타고 서울 가서 독수궁 우리나라 궁을 한 번 보고 청와대를 한 번 보고 내려오는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해요. 부산만을 이렇게 하니까 전체가 한국을 인식하기를 이게 한국 갔다 왔다 하면서 부산 이것만 기억할까 봐 그래서 학생예술축제를 좀 더 크게 해야지 이 애들이 커서 작가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45년 동안 이루어 놓은 이 학생 프로그램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지금 고민하고 저 인콘센터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중고등학생들 그게 성격이 형성될 때 그다음에는 문화가 형성될 때 자기 나라의 특성 그다음에 서로 교류하는 이미지 앞으로 인도 시장이 크잖아요. 지금부터 친구들을 사귄다든지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인도가 보통 여행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계기가 되면 쉽게 갈 수 있고 또 쉽게 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학생 쪽 작가들도 신진 쪽으로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콘센터하고 생각이 같아요. 생각이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더 좋아요. 항상 이제 8월이면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인도에서 이렇게 오고 세계 학생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멋진 시간들 특히 앞으로는 이제 학생들에 좀 더 취득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인콘센터 라티샤퍼 원장님 오셨으니까 한국 불교 문화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I think I am very blessed to be working in India and Korea and I was immediately attracted to the Korean Buddhist temples and with Madam Ho, my Annie I went to many temples in Korea Dongdosa, Hensa, Bulguksa, Jogesa, Bamaasa many, many, many temples and the Venerable Subhul Sunim suggested when I said I want to do a Buddhist temple stay he suggested Mihuangsa so along with Madam Ho we went to Mihuangsa and my teacher was Kumkansunim and we stayed seven nights eight days it was the most extraordinary experience and a transformation in my life to be able to meditate and to understand how to meditate how to practice so that was in 2017 and I continue to meditate every morning and my teacher gave me a Korean name my name is He-in and my only's name is Gaia-in and it's an amazing experience and I think a true opening for me to be able to stay calm and manage life in a very happy way 저는 인도에서 일하게 된 것을 되게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서 이제 불교문화를 접하다 보니 거기에 되게 끌리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이제 K-Art 국제교류협회 이사장님과 그때부터 템플 투어를 하게 되었는데 뭐 조계사, 범어사, 해인사 등 많은 절들을 돌아다니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수부수님께서 이제 라티접 원장님이 템플스테이를 요청을 드리니까 미왕사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제 거기서 또 금강스님을 만나셔서 이제 제 은사님이 되셨고 거기서 7박 8일 동안 템플스테이를 하시면서 아주 좋은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시고 그쯤이 아마 2017년도 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금강스님이 또 주신 한국 이름이 해인이고 이사장님은 가야 벅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고 다시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네 우리 해인 보살님 그리고 가야 보살님 언니 가야 보살님 허숙 이사장님 벌써 시간이 이렇게 금방 흘러가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산국제아트페어 일정 장소 좀 알려주시죠 우리 이사장님 12월 7일부터 12월 11일 월요일까지 장소는 백스코 신관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특별한 또 세리머니가 있습니다 김창한 씨의 사인회부터 시작해서 토크쇼라도 할까? 이런 좀 재밌는 일들을 만들려고 하니까 오셔서 많이 봐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인도 작품은 인도 전역에서 25점 고르는데 굉장히 우리 한국하고 다르게 작품 하나하나 고르는데 큐레이터가 작품 하나당 가격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50점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 제주도 25점 걸고 부산에 25점 그래서 한국 작가 25분 이렇게 해서 50주년을 맞추려고 숫자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라틴은 명상을 하면서 잘 되기를 아침 저녁으로 꼭 같이 갈 거예요 아마 그거는 서로 동질감을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죠 thank you for having me on your program it's a great honor I hope that as listeners you will be inspired to support these artistic endeavors by visiting the exhibitions that we present by treating the purchase of art as a worthy investment and by spreading the word to support artists from both our countries who provide a true window to the world to appreciate the best that both India and Korea have to offer we hope to see you at BEXCO 4BF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청취자분들이 저희가 준비한 전시회를 방문하심으로써 이런 예술적 노력을 지원하실 수 있는 영광감을 받기를 바랍니다 작품 구매를 하심으로써 가치 있는 투자가 되시고 또 인도와 한국이 제공해야 하는 최고의 감상을 하실 수 있도록 세계를 향한 진정한 창을 제공하는 양국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청취자분들을 백스코에서 하고 있는 부산국제아트페어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부산국제아트페어에 오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셨네요 우리 인사장님도 마찬가지시죠? 똑같죠 언니 동생과 함께 자 이렇게 부산국제아트페어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 저희 초대사에서 만나봤는데요 많은 분들 관심 갖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케이아트국제교류협회 허숙 이사장 그리고 인도인코센터 라띠자퍼 원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그러면 저의 여보 신과 신과 한글자막 by 한효정